네 계속해서 시장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 수석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간밤에 미국 1분기 GDP 잠정치 발표됐습니다. 앞서서 뭐 1.6% 속보치 나왔을 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왔었는데 이거 더 떨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미국의 GDP는 속보치 그리고 잠정치 학정치 이렇게 세 번 구분해가지고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이번 수치는 수정치 잠정치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 1.6%에서 1.3%로 하위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 좀 부진했던 그 이유와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결국 개인 소비 증가율이 조금 하향 조정된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1.6%에서 2.3%로 낮아지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지난번 속보치 나왔을 때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를 좀 높일 만한 결과치를 좀 보였었지만 이번 수치 같은 경우에는 근원 PC가 지난번에는 3.7%였는데 이게 3.6%로 낮아지고요. 또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이 3.4%였는데 이게 3.3%로 낮아졌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일단은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미국 경제의 경과함은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와 비교를 해봤을 때 그 둔화되는 속도는 분명히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제 고금리에 대한 여파들이 반영되고 있다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개인 소득과 개인 소비들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양상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나온 연준의 베이지북 앞으로의 경기 전망에 대해서 다소 비관적이라는 평가로 좀 톤을 바꿨는데 오늘 발표된 1분기 GDP 잠정치와 함께 분석을 해보자면 지금 미국 경기는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네 뭐 베이지북을 통해서 항상 미국 경제 완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 항목들을 보면 약간 엇갈린 흐름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고용은 증가하고 있고 대출은 둔화하고 있고 또 주택 수요는 증가하는 모습 이 세 가지를 놓고 연준이 베이지북을 통해서 완만한 성장은 좀 지속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경기순환은 이제 전미경제연구소가 공식적으로 판별을 하고 있는데 팬데믹 이후에 미국의 경기저점은 2020년 4월이고요. 2020년 5월 이후 그리고 올해 4월 기준까지 미국 경제는 경기 확장 국면이 48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미경제연구소의 경기순환의 구분은 경기 확장과 경기침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과거 1980년도 이후에 미국의 경기 확장이 평균적으로 85개월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이를 현 시점에 적용을 해보면 사실 미국 경제는 경제 확장 국면이 2027년 6월 정도까지는 지속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국 경제가 경제침체에 들어갈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중한 사이클에서 놓고 봤을 때 경기 둔화, 경기 회복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형태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확장 48개월째 유지 중이고 경기침체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간밤에는 또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됐는데요. 전주보다는 소폭 늘긴 했지만 여전히 견조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5월 4주차 신규 청구 건수 자체가 전주랑 비교를 해보면 소폭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적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치만 놓고 본다고 하면 여전히 미국 노동시장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에 사실 노동 공급과 수요를 놓고 봤을 때 사실 공급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많이 올라가는 흐름이었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인민자 수가 상당히 급증하면서 노동 공급 부분이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노동시장은 양호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지만 수급 불균형이 안화되어 가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노동 지표 관련해서 항상 보는 게 매월 첫째 주 금요일날 발표되고 있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실업률, 시간당 평균, 임금 이렇게 항상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수급 불균형이 안화된다는 것 자체는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월과 비교했을 때 내려가고 있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금리나 시점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이미 물가는 연준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앞으로 좀 노동 지표들을 확인할 때마다 좀 앞당겨질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 시장 수급 불균형 완화되는 흐름이고 사실 이번 주 뭐 증시의 흔들림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 미국의 사월 피시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 경계심 때문에 출렁거림이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피시 결과를 확인하고 난다고 하면 증시는 불안정성이 좀 낮아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예상치를 놓고 온다고 하면 4월 피시 헤드라인은 2.7 그리고 근원은 2.8 그러니까 전월과 동일한 예상치가 지금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전월보다는 소폭 하얘할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결국 피시에 앞서서 발표된 4월 소비자 물가 결과치를 놓고 온다고 하면 전월과 비교를 했을 때 둔화된 흐름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래서 피시도 그런 연장성상에서 해석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가 관련해서 투자자분들께 좀 얘기해드리고 싶은 분들은 주거비의 경직성을 놓고 물가가 더디게 떨어진다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주거비는 전년 동월 대비해 놓고 봤을 때 지난해를 기점으로 피크아웃하고 전월과 비교했을 때 둔화되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올해 들어서 주거비 둔화가 더디게 나타나는 이유는 기존의 신규 주택 취득과 관련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기보다는 기존 계약분에 대한 연장건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인 시장 임대료가 반영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주거비에 반영되는 게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차의 문제일 뿐이지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반영될 여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올해 사실 물가가 떨어지는 그 가장 큰 요인은 주거비가 중심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4월 PC도 그렇겠지만 다음 달 발표되는 5월 물가 지표 역시 시장 예상치보다는 그를 하여하는 수준이 좀 예상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나올 미국의 4월 PC 전달보다 소폭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주거비, 둔화 흐름이라는 점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베이지북에서는 인플레이션 둔화에 진전이 없다 이런 평가도 나온 반면에 간밤에 또 연준 인사들 발언은 인플레이션 둔화 쪽 얘기가 좀 있고 올해 연준의 목표인 2%대 물가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근접하냐 아니면 달성할 수 있냐라고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연준 의원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공식석상에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라는 게 향방을 전망을 하려고 하면 결국 기대 인플레이션을 잘 제어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좀 물가의 경직성을 좀 경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투자 환경은 팬데믹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지금 현재 미국 경제의 경고마음을 용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사실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9월보다는 조금 더 앞당겨져서 연준이 금리 인하할 여지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가와 통화 정책을 놓고 봤을 때 시장이 받아들이는 해석들이 논란의 여지만 있을 뿐이지 사실 경제 지표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이미 방향성은 낮아지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6월 달 그리고 미국 대선 이전까지 흐름을 놓고 온다고 하면 위험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데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의 이틀 연속 하락세 보이긴 했지만 이번 주에는 미 증시,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었는데요. 여전히 미국 증시, 뉴욕 증시는 상승 동력 남아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저는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지금의 미국 증시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올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그 대의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해 부분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이제 6월부터 연준이 큐티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5월 29일부터 7월 말까지 재무부가 150억 달러 규모로 바이백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유동성 공급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채 10년 물 금리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4.63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좀 내려오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일시적인 영향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채권 시장의 유동성 공급은 미국 채 10년 물 금리가 내려가는 한 가지 동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주식 시장 입장에서는 또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얼마 전에 발표된 엔비디아 실적이 사실 1분기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 또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이던스를 좋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별 기업 실적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엔비디아 실적 자체가 올해 증시가 움직이고 있는 한 가지 요인인 글로벌 AI 붐이 여전히 역속성을 가지고 계속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올해 S&P500 지수의 상단을 5,700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갈 여지는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S&P500의 상단 5,700까지도 열어주셨고요. 간밤에 엔비디아도 하락을 했지만 그간 다른 기술주들이 고전할 때도 엔비디아는 나홀로 질주를 좀 해왔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주식도 엔비디아라는 뉴스도 나왔었는데 엔비디아 상승세도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이번 주를 기점으로는 차익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약간은 멈칫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당연히 기술적으로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엔비디아 실적은 앞으로도 계속 잘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투자자분들께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투자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품 호포백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블랙엘이라는 신규 플랫폼을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안에는 초기 물량이 공급이 될 거고요. 3분기 때부터는 양산 물량이 본격적으로 공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기존 제품이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둔화되는 게 맞는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플랫폼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H100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했냐면 AI 모델의 관건은 속도 경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고 나서 그거를 이용해서 어떤 모델의 속도를 높이기보다는 기존 제품을 활용하더라도 속도를 높이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 새로운 플랫폼 출시를 앞두고도 기존 제품에 대한 수요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과거에는 엔비디아 물량을 대부분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가지고 왔지만 지금은 이제 정부 그리고 일반 기업들이 물량을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AI 치과 관련된 공급보다는 수요가 계속 높아지는 흐름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실적 개선을 기반으로 한 주가 상승이 올해 계속 이어질 여지가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앞으로도 잘 나올 것이고 새 제품 출시를 앞두고 기존 제품도 계속 잘 팔리고 있다는 점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미국의 6월 FOMC에 앞서서 유럽중앙은행, ECB는 다음 달 6일에 통화정책회의 예정하고 있습니다. 6월 금리나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인데요. ECB가 이렇게 금리나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최근 들어서는 물가 지표가 ECB가 생각하는 기준치에 충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 둔화를 염두에 두고 ECB가 금리나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유로전의 경기 상황이 최근 발표되고 있는 지표들을 통해서는 심리 지표 위주로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긴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술적인 경기 침체 들어갔다가 올해 들어서 다시 벗어나는 흐름들 그리고 유로전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경기 침체 직전에 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ECB 입장에서는 사실 금리나를 올해 4월 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 단행을 하려고 하다가 그때 당시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9월로 후퇴되면서 그게 이런 쪽으로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ECB는 올해 1월 달부터 통화정책 문구를 통해서 금리 인하를 시행하겠다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월 들어서 라가르드 총재가 공개석상에서 6월 금리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발언들을 하는 그 이유라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로전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 연준 입장에서도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그 부담이 좀 낮아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유로전과 관련된 22의 금리 인하는 사실 연준뿐만이 아니라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에 동참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유로전의 금리 인하, 연준은 물론이고 주요 선진국의 금리 인하에도 힘을 보태줄 것이다.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런던 증시, 독일, 프랑스 지수 등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 보였던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놀라운 상승세라고도 볼 수 있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렇게 시장을 끌어올린다고 봐야 될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20의 금리 인하 기대가 주가가 올라가는 데 가장 큰 동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영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가 전월과 비교했을 때 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금리 인하 시점을 좀 후퇴할 수 있다는 여론들이 좀 높아지긴 하는데 아마 지금 화면을 통해서 차트 하나를 만약 보여주신다고 하면 좋겠는데요. 이게 실제 정책 금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정책 금리보다 소비자 물가가 낮을 경우에 실제 정책 금리가 양의 값으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거는 스웨덴, 영국, 캐나다, 호주에 실제 정책 금리가 최근 들어서 양의 값으로 바뀐 거를 나타내는 차트인 거죠. 사실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상 중단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할 때 그 시그널로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사실 지금 보고 있는 차트가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실제 정책 금리가 양의 값으로 바뀐 것 자체는 지금 당장이라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스웨덴, 영국, 캐나다, 호주이긴 하지만 미국 중앙은행 연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난해 하반기 때부터 실제 정책 금리가 양의 값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난 7월부터 금리 인상을 중단했던 거고요.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 중립 금리보다 실제 정책 금리가 상이하고 있는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그 배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예상보다는 좀 빠르게 6월 아니면 7월 달 충분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이력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선진국의 실제 정책 금리를 볼 때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여건 조성돼 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여타국 증시에 비해서 우리 증시만 좀 최근에는 소외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G20 국가들 중에서도 뭐 최하위라고도 하고 특히 외국인 수급 변동성 요즘에 좀 커지는 것 같고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데 이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단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주가 부진이 코스피 지수 전체 흐름에 투자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아마 최근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주가를 비교를 해보면 SK 하이닉스는 주가가 계속 올라가지만 삼성전자는 반대로 떨어지는 모습들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를 납품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와의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아마 다음 달 정도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향 컬 테스트가 완료될 여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때부터는 HBM3 12단이 공급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은 부진하지만 6월달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 압력이 좀 높아진 여지는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흐름이 예견된다고 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5월 한 달간 29일 이전까지 1조 2천억 원 정도 매도를 했지만 다시금 순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납품 여부도 잘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5월 시장을 보자면 지수 상승을 견인할 만한 뚜렷한 주도주는 좀 부재했던 것 같습니다. 시금료, 화장품 흐름은 좋았지만 지수를 견인하지 못했는데 우리 시장 다음 주도주 어떤 섹터가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부진한 기업들 주가가 단순하게 개별 기업들의 어떤 요인들보다는 미국 중앙은행의 물가 통화정책이 연동돼서 하락폭이 상당히 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의 기반으로 좀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보험, 하학, 음식료, 인터넷, 제약바이오 이렇게 6가지 섹터를 유명하게 보고 있고요. 키워드를 선정해서 좀 접근을 해보면 AI 테마 관련해서는 당연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밸류업 관련해서는 KB금융과 삼성생명, 현대차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턴 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CJ제일재당, 하나솔루션을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금리날을 하기 때문에 레이버나 유한양행들이 좀 6월달 정도 되면 모멘텀을 받을 여지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밸류업 관련해서는 KB금융, 삼성생명, 현대차를 주목을 해보고 턴 어라운드 하는 기업들, CJ제일재당, 한화솔루션 등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부터 6월이 시작이 되는데 앞으로의 6월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글로벌 이유로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6월달 20위 금리날의 시점으로 해서 아마 6월부터 3분기 안에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금리나가 상당히 뚜렷해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개선이라는 부분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초 체력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가지 시그널인데요. 첫 번째는 지난해 10월 이후 상승하고 있는 반도체 디렘 가격이 올해 2, 3월 동안, 두 달 동안은 행보한 흐름이었지만 4월 달부터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흐름들이 중요한 대목인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을 높은다고 하면 7개월 연속 플러스를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중국향 수출 증가율도 최근에 2개월 연속 플러스를 보이고 있는 흐름이라고 하면 코스피 지수의 하단이 상당히 견고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 이전까지 S&P 500 지수가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이라고 한다고 하면 코스피 역시 지금은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2,900선을 상해하는 그런 흐름까지 충분히 염두에 둘려지는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흔들릴 때마다 미국이든 국내 증시 관련된 자산들을 좀 모아가는 게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디렘 가격 상승 추세에다가 수출 7개월 연속 플러스 코스피 하단은 견고해졌다. 그리고 2,900선까지 상해할 수 있으니까 흔들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자 라고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대신증권의 문남중 수석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